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투쟁의 희비극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망과 성격에서 비롯된다. 권력을 초계같이 여기는 고결한 선비들은 권력을 피하지 못해 안달인데 어찌 화를 입겠는가. 반대로 권력쟁탈에 혈안이 된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으니 권력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성격을 바꿔 심지어 목숨까지 걸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이 쓰는 수많은 수단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독하다. 남북조 시대 남재의 제3대 황제 소소업은 몇 번이나 소란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의 충고와 방해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494년 어렵게 목숨을 부진한 소란은 반란을 일으켜 소소업을 죽인 뒤에 그의 동생 소소문을 황제로 세웠다. 넉 달 후 그는 다시 소소문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소란은 남재를 세운 황제 소도성의 형의 아들로서 당시의 종법제도에 따르면 황제의 지위를 이을 자격이 없었다. 게다가 두 번이나 황제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과 반대는 더욱 커졌다. 소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황실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살인방법도 아주 특이해서 매번 사람을 죽이기 전날 밤이면 반드시 향을 피워놓고 대성통국하면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걸렸는데 다음 날이면 도살은 어김없이 실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먼저 친왕 10명을 죽여놓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10명이 친왕이 역모를 꾀했다고 고발하면서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모른 척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을 엄하게 꾸지지면서 친왕들의 편을 들었다. 그 다음에야 법을 담당하는 대신에게 역모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도록 했으니 그는 이렇게 연극을 벌이면서 얼마동안 밀고 당기다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충원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친왕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소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소복권이 16세 나이로 황제의 지위를 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늘 말하던 일, 즉 소소업이 우유부단에서 소란을 죽이지 못했던 일의 교훈과 사람을 죽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경험담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사람 죽이는 것을 장난처럼 여겼으며 매번 황궁을 나갈 때마다 사람을 죽이곤 했는데 임신부에게도 거리낌이 없었다. 게다가 조정의 대신들이라도 일단 의심이 가면 당장 손을 썼는데 사전에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소복권이 집권하던 2년 사이에 병사들은 4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마지막 반란에서는 성내의 수비군조차 반란군에 합세하여 결국 소복권의 머리는 잘리고 말았다.